10억불에서 30억불? 그러면 1조에서 4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그걸 감당하고 있다고요? 저는 하루에 그 정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불타기는 하고 물타기는 하지 않고 물타기를 하게 되는 것은 계좌가 갈수록 녹아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KB스타입엑스라고 저희 국민은행에서 비대면 외환 매매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6개의 가격 창을 띄워서 1초의 수 20번 정도 저희가 시세를 수신하고 있어요. 1초에 20번? 네, 20번 수신을 하고 있어서 시장 가격과 흡사하게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다가 시장가, 지정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았네. 쓰고 싶지 알았네. 사실 가장 알고 싶은 게 그래서 얼마까지 갈 건데 얼마까지 떨어질 건데 이거잖아요. 저희 KB스타입엑스에 오시면 레인지도 같이 나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V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